롯데리아가 지난 18일부터 전국 직영점 친환경 유니폼 도입률 100%를 기록하며 친환경 매장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친환경 유니폼 운영 프로젝트는 ESG 경영전략 실현의 일환입니다. 롯데GRS가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친환경 유니폼은 국내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생산한 효성 TNC의 친환경 리사이클 섬유원단 리젠으로 생산됐습니다. 한 벌당 16, 20개의 페트병이 유니폼으로 재활용되는 셈입니다. 롯데GRS는 이번 롯데리아 직영점 대상 100% 도입에 이어 동일기간 크리스피 크림도넛의 직영점 매장 역시 약 60%의 매장에 친환경 유니폼을 점진적으로 도입 중에 있으며 엔제뉴스 역시 오는 9월 또는 10월까지 직영점에 100%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